자, 우리 이전 시간에 1, 2, 3을 화면에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상력을 엄청 강조하긴 했지만 또 우리가 상상력만으로 뭔가를 생각해보는 건 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설레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방법은 뻥을 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바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시큐리티를 해제할 수 있고, 에어컨을 켤 수 있고, 냉장고 안에 물이 몇 병 남았는지를 알 수 있고, 스피커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켜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지만, 그걸 동작시키는 코드를 제가 짜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코드의 사용자가 돼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코드를 배치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중요한 건 뻥이다. 더 중요한 건, 그 뻥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코드랑 씨름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를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지름길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놀임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자기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 부품들을 결합해서 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것. 그럼 또 내가 만든 완제품은 또 다른 사람의 무언가의 부품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만든 부품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해볼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주소를 표시해놓은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을 푸시면 되고요. 미래에 이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GitHub 말고, 길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주소에서도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버킷이라는 곳에서도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용 가능한, 가용한,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OIG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자, 이 OIG라는 폴더 안에, OpenTutorials라는 폴더 안에, 사물인터넷이라는 뜻의 IoT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제가 짠 Java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활용해서 사물을 Java로 제어하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사람이 만든 부품을, 이런 게 이제 부품이죠. 나의 프로젝트에 추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심플한 것은 이 ORG로 시작되는 저 디렉토리 전체를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하는 거예요. 자, 그때 copy, file, and folders 하게 되면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저의 프로젝트에 ORG, OpenTutorials, IoT, 그리고 기타 등등의 Java 파일이 이렇게 잘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렇게 제가 옮겨오게 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생긴 디렉토리인 듯, 아닌 듯 보이는 소위 패키지라는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패키지 안에 제가 짠 코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패키지를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런 차이가 생겼구나 정도를 그냥 눈여겨보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져온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